그런 환경에서 근무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. 제일 큰 복지가 사실은 뭐 할까? 스텐밀이라고 생각을... 맞아. 맞아 맞아. 제일 맛있었다 이런 스텐밀 있으세요? 고기 국물로 만들어주신 쌀국수. 아 그거 진짜 맛있었지. 자 이거 가져가! 어디 갔어? 굿밥 끝나고 나서 진짜 맛있어. 고기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었네요. 모르코드 많이 먹었잖아. 저희 3일 내내 갈비탕이었잖아. 갈비탕이었잖아. 야 우리 안 팔리니까...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야 너 그거 기억 안 나? 소고기? 아 민트 소스. 그래 민트 소스. 아 얘가 이래. 뭘 해줘봐야 이래. 아니요 선생님 왜 그래.